피사히쥬 안녕! 케빈이에요. 오늘은 관우 형과 함께 파이 페이스 쇼 다운 게임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무슨 게임이야? 파이 페이스 쇼 다운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관우 형은 이 게임 알죠? 알죠? 이거는 플레이에 있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친구들도 이 게임 알죠? 근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케빈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얼굴을 관영 도와주세요 얼굴 이렇게 대고 이 버튼을 눌러주고 이러면 케빈의 승리 이 게임인데 이 게임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생크림은 한번 올려보는 게 어때요? 아이 생크림만 아니길 바랬는데 바로 생크림 생크림을 올려서 네 케빈이 한번 올려볼까요? 네 줘봐요 잘 싸운 거 같은데요 친구들 되게 잘 싸웠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양이에요 첫판부터? 나는 첫판이라서 약간 조금 살살 하려고 했는데 디테일 그럼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? 네 막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아 이상한 거 하지 마요 아니요 이상한 거 안 하는데 아 진짜 첫 번째 판부터 좀 세긴 세다 아 관우 형이 맞을 거니까 알겠어요 네 일단 해볼까요? 한번 해볼까요?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 관우 형 네 잘 맞아주세요 안 돼요 그럼 하나둘으로 타면 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후이 오오 손이 지났어요 손이 지났어요 아니 너무 많이 묻은 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에요 생각보다 안 묻었어요 진짜 어때요? 되게 귀여워요 와 이거 재밌네 친구들 아 너무 괜찮아요 친구들 근데 케빈 여기 바닥에 떨어진 게 더 많아서 오히려 많이 안 묻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?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 얼굴이 완전히 생크림 범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 가능한 거 고마워 근데 재밌다 간만에 하니까 안 걸리니까 재밌지 아니 지금 하는데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이 쥐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제가 순간 코에 들어갈까 아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은 네 초코 시럽을 준비했어요 케빈이 아 초코 시럽도 좋은데 이거 생크림이고 맛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초코 과자 같은 걸 좀 뿌려보는 건 어떨까요? 이것도 충분한데 관우 형이 준비해야 돼요 친구들 한번 볼까요? 네 그럼 빨리 한번 만들어보죠 그럼 관우 형 두 번째 판을 시작해볼까요? 네 그러면 케빈이 준비한 초코 시럽 그럼 관우 형이 준비한 짠 짠 여기 초코 과자가 있어요 거기 진짜 이쁘다 이거 이쁜 것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먹어볼까요? 맛있겠죠? 소리도 맛있죠? 응? 맛있죠? 응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 뿌려서 먹으면 돼요 아니 관우 형이 이번에 먹으면 돼요 친구들 이번에 케빈이 진짜 안 질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했던 이거를 크기는 그대로 가요 네 아까는 똑같이 이제 꾸며주세요 이런 거는요 이쁘게 뿌리면 안 돼요? 야! 아 이렇게? 야! 야! 됐다 야!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쁜데 이제 그만 아 이번엔 내가 걸릴 거 같은데 아니 엄청 아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관우 형이 아 나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쥔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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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약하다 우리 친구에도 묻었어요 우리 케빈 아 케빈 너무 아까워요 계속 이쁘게 아! 아니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지? 친구들 이거 반치가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내렸는데 갑자기 훅 올라왔어요 아 근데 관우 형 이렇게 지기가 너무 아쉬워요 우리 3점을 벌고 마지막 결승전 게임 어때요? 좋아요 마지막 결승전 친구들 이번엔 케빈이 역전을 해서 관우 형을 이기고 말 거예요 근데 나는 노하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결승전을 위해서 케빈이 준비한 게 있지 롱 뭔데요? 짜잔 어? 이게 뭐예요? 밥이에요? 밥처럼 뭐예요? 이거는 밀가루를 섞어왔답니다 근데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스파클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뿌려야 되겠어요 좋은 생각 같아요 네 그럼 여기다 올리고 생크림까지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초코 시럽까지 어 우리 일해도 되나? 일해도 돼요? 네 우와 이거 밀가루 흐르고 난리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네 초코 시럽까지 아 싫어 시럽 싫어 오늘 빨리 게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! 오! 할까요? 어 잠깐만 가운데로 놔야 돼요 응 간호 형이 이번에 하나부터 하기 하나 둘 셋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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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이게 너무 무거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와, 진짜 힘들다 이거 어, 다시 다시?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, 친구들 빨리, 가네요 어이구, 대형 아, 이거 뭔가 케빈이 전략을 쓰는 거 같은데요? 아니에요 케빈은 공정하답니다 네, 알겠어요 하나, 둘, 셋 들어 올리고 있어! 아, 나 진짜 힘들다 친구들 봐봐요 이번에 좀 묻었네 어떻게 나왔어요? 친구들, 또 지고 말았어요 케빈이 와, 이번에 밀가루라서 그런지 이게 손이 너무 무거웠어요 관우 형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와, 진짜 이게 막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귀엽게 잘 묻었어요 귀여워요? 오늘은 관우 형과 함께 하이페이스 쇼 다운 게임을 가지고 놀아봤어요 관우 형, 이기니까 좋아요? 네, 좋죠 어때요, 지금? 귀여워요 귀여우니까 됐어요, 친구들 다음엔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어떻게 만나요 ecc Fußball 만나요 Fußball eka